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수칙을 잘 지키고 계시지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과도한 걱정 떨쳐버리시길 바라며 만나스토리 시작합니다. 문화선교부 등산선교팀 2월 산행이 2월 8일 토요일 정선 백운산에서 있습니다. 눈꽃으로 은빛 세상을 연출하고 있는 아름다운 백운산 산행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엠키즈 지저스클럽과 예수마을 미취학부 유치부 겨울성경학교가 2월 8일과 15일 부서별로 열립니다. 8일 토요일에는 지저스클럽과 예수마을이 각각 다니엘홀과 피스홀에서 15일 토요일에는 유치부가 요셉홀에서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부서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 MTTS 제15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3월 7일부터 12주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제자도와 예배, 묵상 등의 강의와 실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점검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마이블루 1부 겨울수련회가 2월 7일부터 9일까지 여주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됩니다. 만나교회 예배를 섬기기 위한 카메라와 센터스크린 송출, FD, 온라인 예배 채팅 등의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2019년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만나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청은 2, 3층 로비 부스입니다. 2020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 새로운 달 2월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 가지시기를 소망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ixeira NO. 국가원은 2, 3층 로비 부스! 한국과 국가원 그는 3층 로비 만큼 bunds forgetting